신랑 신부 입장 미미와 매트의 고르식입니다 차비야 우리 고르식 너무 좋아 우리 미미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많이 많이 준비했지 내가 쉬운 여행도 하와이로 가자고 결정했어 우와 하와이 나 하와이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말했는데 그 하와이? 그래 그래 근데 어떻게 예민했어? 나 하와이 표고나올래 10분 만에 매진 된다고 하던데 내가 또 이럴 줄 알고 하와이에 매인었지 역시 우리 매트 오빠야 자 그러면은 갈까? 그래! 피잉! 피잉! 미미와 매트는 영수축하세요 랭 랭 랭 우와 진짜 좋다 바닥도 보이고 노을 노을 인정했어 노을 진짜 이쁘다 그치 오빠 저것 봐봐 저것 어디? 우와 진짜 이쁘다 내가 이런 멋진 광대가 이쁜 미미라 보자니 아 진짜? 음 근데 하와이에 왔으면 그냥 품도 사야되는거 아냐? 그렇지 그렇지 그냥 품도 사야지 쪼개 쪼개 그냥 품도 사야되나보여 아 진짜? 어? 약간 품도 사야되나? 아이! 저기 있네 저기로 넓고 좋으니까 저기로 가보자 그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님들 무슨 오셨나요? 아 좋아하는 막 오시는 부분인데요 여기 하와에서 제일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있다고 하던데 그 물건 주시겠어요? 아 이 손님이 눈이 높으시네 네 그거 제가 보여드릴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머니 정말 궁금하다 정말 예쁠거 같지않나 맞아맞아 정말 예쁠거 같아 네 이거입니다 이거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보세요 여기 여성분같은 귀여운 아이가 여기 앞에 들어있구요 이렇게 비밀번호에 있어서 부족함도 된답니다 약간 금고같은거 좀 그래 좋아요 할께요 얼마죠 원래 50달런데 특별히 손님들은 시간부분이 있으니까 5달러가 빠줄께 45달러만 해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25달러 감사합니다 시간을 좋은 시간 보내주세요 여기요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이거 가지고 얼른 가자 그래 안녕히 되세요 그래요 잘가요 뽀뽀 뽀뽀 매트와 메미는 집으로 돌아갔고 뽀뽀에 왔다 그럴까? 이거 한번 열어보자 음 음 잠깐만 근데 이거 비밀번호가 보지 글쎄 나보다 밑에서 켜있지 않을까 그런가 내가 한번 밑에 볼게 음 이제 보자 음 이름은 마론 비밀번호 컴이네 음 이름은 마론 비밀번호 컴이네 음 소위만 이렇게 두고 떡 하고 열면을 우와 정말 예쁘다 어 정말 예뻐 그치 내가 그래서 알고신거야 어 진짜 어 진짜 근데 sup 那就 증금도 한 번만 보자 여기 비밀번호 preservation 비밀번호 시끄리셨네요 내가 좋아하는 귀여운 그리포즈리 잔나? 우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내가 송글 하나 더 준비했어 뭔데? 선물이 뭐야? 내가 바로 만든 마카로우야 우와 나 마카로우 진짜 좋아하는데 오빠가 만든거야? 응 내가 저번에 요리학원에서 다녔던적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너만에 위해 만들어봤어 조금 모양이 상할지 몰라도 한번 봐줄래?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음 나는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나는 타이틀만들 슈팅스타맛이야 여기 예쁜 보석도 막혀있네 그 사탕인데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까 음 우와 진짜 맛있다 오빠 그래 왜 모양이 안이상해? 음 모양은 좀 그렇더라도 맛이 중요하지 너 진짜 맛있다 오빠 음 마카롱 그 특유의 그 바삭바삭한 거 쫀득쫀득하니 살아있어 그래 그래 처음 만들어 본건데 마카롱 어떡하지 마카롱은 냉장고에 내가 넣어먹고 그래 그래 다녀와 응 그래 이리와 안 좋아 안 좋아 으응 emergen lan 아 아 네 아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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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왈왈탕 왈왈 도둑 왈왈왈왈왈왈 이게 부성왈? 아니 우리 소개부터 해야지 아 그치 왈? 우리는 부족질러 엉덩이 높은 안마! 대! 도둑들이다 아 아 아 오늘은 이 하와에서 지 에일로 잘 발렌다는 입성으로 들고 왔는데 응 근데 모르고 서로 세골이 바로 같으시는 것들 서로 알고는 세골 지내면서 그리고 드가 놓고 싶지 나는 소유다 소유다 카페지요! 소유저고! 카페지요! 소유저고! 나도 예쁜 바라마자고 하나도 없으니 네 아이들 한마디가 있었으나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왜 아 이리왓왈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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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u 여보 알겠다 내부 문제를 들어가서 따악block이 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이 나내부터 내부 문제로가서 먹었다 딸까지나 없고 니친 superstars하고 있었어 와 또 이런 종 음식이라고 아주 좋아 이렇게 찍어 손을 줘야해 나는 몸에 약간 손에서 못 들으니까 몸이 왈왈이 도와줘 알겠다 왈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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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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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저기 뭐하냐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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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침 잘 좋다 우리 마로는 어? 마로? 그거? 필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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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바보가 내 말이 맞춰라 괜찮아 괜찮아 미미야 화려한거 사주면 되지 안돼! 우리는 화발차서 그냥만 산건데 지금 와서 화발차 수행 없지마 화발차는 밤시나 첫날 오늘 가로는 첫날 이럴 때 기적하며 쓰는건데 괜찮아 괜찮아 미미야 오빠가 그릇하나 사줄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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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꼭 저도 번민을 찾아줄게 정말이지? 나도 그렇게 우리 귀엽고 깜찍한 마음으로 데려간면 누군지 알아야겠어 그래 우리 아빙교 힘이서 도로고 잡자 그래 나는 게니까 내가 냄새를 맡아볼게 우린 우린 냄새가 아니지 난 내가 냄새를 맡아볼게 어? 우린 냄새가 아니야 바나나하고 개의 냄새 나도 그렇게 냄새지? 하지만 이상한 그 냄새야 나는 이제 누군가 갔다간게 흐름이 없어 내가 한번 따라가고 내가 날 따라와 알았어 알았어 야 괜찮아 dat 너희 어떻게 온 거지? 아 응 YA 오빠 나름 부족함을 가져간 범인이구나 일루와! 너희들 감히 우리 물건을 뺏어가? 아니 우리 햄버는 어떻게 알았지? 우리는 냄새도 나를 풍기지 않는데 사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데가 되잖아 뭐라고? 바람의 자가 너무 심하게 닿아 정말 그렇고 먹고 부르고 싶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사준 뭐지? 우리는 악람높은 이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른 모르면서 아는 악람높은 바나나! 세! 부족한다 아니 도둑이다 뭐? 누구라고? 바나나 세? 스쿼트다 아 어제댔 너희들 우리 색깔이 제법인데 아 그건 모르겠고 부족스마 갑시다 시작 가요 아니 우리 바로 그 칼을 듣고 가세요 네 사람은 제법을 보셨나요? 음 첫번째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연결이 못했을 것 같은데 너무 신뢰가 모르겠네요 중간중간에 막 하나 이상을 주고 제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스태프는 그냥 제가 넣은 거에요 흠 자 그리고 원래는 스토리사고서만 밑에 나와 비밀번호가 나와있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여기 나와있지 않구요 보세요 안 나와있죠 비밀번호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이상한 조미독지 하나 있었죠 여기 있었나? 어 여기 이거 어디갔지? 어쨌든 조미독지 안에 비밀번호가 있구요 이 상황극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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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힘들었던 이거 하는 사람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ㅇㅊ 구독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animations travaille